나영님의 막걸리 한잔 가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게 생방송이 되다 보니까요 조금 좀 네 그렇네요 놀라셨죠? 나영님 놀라셨죠? 네 지금 저기 실시간 채팅방에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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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막 올라와 지금 뭐야 뭐야 생방송이니까 이해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요 생방송이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잠시 이제 혼선이 있었는데요 저 우리 저 어떻게 단장님 준비되나요? 그래요 그래요 오케이 사인 들어왔어요 더 멋있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박수가 필요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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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